6.2 The Match Control Flow Operator 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에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본 것들인데 같이 이번 시간에 준비해 보겠습니다. In함이 하나 있죠. In함이 있고, 다음에 펑션이 있습니다. 복사해서 그대로 VS 코드에 담고 조금 조작을 해 주겠습니다. 아하! 엉뚱하게 붙었네요. 다시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하고 구성을 보시면 구성은 In함이 하나 있고 그런 다음에 펑션이 하나 정해야 되어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뭔가 코인을 받아서 코인은 In함의 In함 코인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 받아서 U8을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있죠. U8이니까 0에서부터 255 사이에 숫자 인티즈가 리턴 되겠죠. 이게 실제로 동작하도록 한번 코드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프린트를 해 보겠습니다. let a 해서 value 닫고 코인은 코인에 니켈로 할까요? 니켈로 하고 그런 다음에 요것을 프린트하면 되겠죠. 프린트하는데 그냥 프린트하면 될까요? 안되겠죠? 그래서 A를 단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만 해도 되죠. 왜냐? 니까 A에 담기는 값은 요것도 필요 없네요. 아 요거 A씨니까. 그죠? 돌리면은 결과적으로 요렇게 빌딩하고 결과 파이브가 나왔죠. 파이브는 니켈린경에 파이브를 리턴하라고 하는데 매치라고 하는 것은 받은 아규먼트가 이중에서 패턴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패턴을 비교해서 받은 것이 이것이 할당되는 이것과 맞는 아규먼트와 맞는 값이 어떤건지를 보고 그중에 맞는 것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만 딱 걸리게 되면 첫번째 걸리는게 리턴되는 거예요. 요것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매칭 의 근심이죠. 두번째 유제도 보겠습니다. value인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프린트도 가능하죠. 프린터 그러니까 요부분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여기까지 들어가나요? 맞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금처럼 프린터 럭키페니 아 럭키페니인 경우에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니켈이 아니라 페니로 바꿔주겠습니다. 럭키페니 1 이렇게 나온 방식이죠. 요런 식으로 이 pet lod 실행할 내용들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pattern that bind to value value 에 패턴이 바인드 되는 경우도 있어요. value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value입니다. 여기 어떤 식으로 동작을 볼까요? 복사를 해서 그대로 다시 붙여넣고 실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인함이 하나 있어요. us-state 인함이 있고 이 인함이 다른 인함 속에 value로서 들어가 있어요. 다른 인함의 어떤 quote라고 하는 variant의 value로서 us-state 다른 인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function이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여기에 출력되도록 한번 코드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보셨나요? 네. 일단 이중과 동일하게 let equal value 넣고 coin을 코인 음 종류가 뭐가 있나요? quater quater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quater가 들어가고 많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값 value가 지정되어야 됩니다. value는 us-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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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해당되는 것은 Alabama나 Alaska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labama나 us-state Alabama 넣어주시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print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primitive data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a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동작에서 결과적으로 the state court from Alabama 그리고 25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죠. 이번 예전은 인함 속에 인함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의 패턴 매치 패턴 비교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 있네요. 옵션 t 우리가 봤던 겁니다. 옵션 t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번 에피소드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lus one 되어 있고 match x none some 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스케일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죠. 이것도 그대로 독서를 해서 여기다 옮기고 다 같이 보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plus one function에 argument는 옵션 타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리턴 되는 것도 옵션 타입이에요. 그렇죠. some 5 에 5 숫자 i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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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타입은 어떤 데이터 타입 이란 말인가요 옵션 데이터 타입이죠 옵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i32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좋죠 아무것도 암시 그냥 썸만 하더라도 그대로 출력이 되고 그리고 깔끔하잖아요 그죠 어떤 이전과 좀 다르죠 이거는 이유는 옵션 자체 옵션 이라고 하는 이나함은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에 이미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것 없이 그대로 출력도 되고 그래도 그대로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리턴 되는 것이 보시다시피 6에 들어가 있는 것은 숫자 숫자 6이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썸 식스라고 하는 옵션 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꺼내서 숫자로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로 보려면 여기다가 얹납을 해주면 그렇죠 그러면 숫자 6이 나오시게 되죠 볼까요 썸 5 밑에 숫자 6이 나오고 있죠 얹납은 박스 속에 있는 걸 꺼내는 거예요 박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이 식스 속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i32라고 하는 숫자일 거라는 확신이 없다 그죠 난일 수도 있다 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널일 수도 있는 경우에 이런 안전장치를 통해서 설사 우리가 원했던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프리즈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죠 안전 조치의 의미가 옵션은 자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보시면은 매치는 익스크루시바 해야 된다 빠짐없이 다 지정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면 하나 빠졌잖아요 옵션에 지정되어 있는 베리언트는 종이요 두 가지에요 썸과 난인데 지금 난이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스홀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밑에 보시면은 썸에서 다음에 0u8 요 표기법도 나중에 따로 공부할 겁니다 u8이고 그리고 값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u8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에 할당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56개가 있죠 2에 8승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1,3,5,7만 돼 있고 나머지 숫자를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패턴은 익스크리시브 해야 된다는 빠져나가는 게 없어야 돼요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없도록 하는 게 요겁니다 나머지 전부라는 뜻이죠 그렇죠 나머지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요것도 실제 복사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